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스테인버그가 40주년을 맞이해서 2024년 8월 말 50%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큐베이스, 도리코, 웨이브랩, 앱솔루트 이렇게 4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50% 세일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영상 말미에 도리코, 웨이브랩, 앱솔루트는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입하면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0% 세일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큐베이스는 2019년 정도에 큐베이스 출시 30주년 기념으로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50% 할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의 구입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이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구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 홈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전 세일 소식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새 제품이나 크로스그레이드를 구입하면 완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입하지 마시고요. 제가 베스트 서비스사 그 링크를 남겨놓고 또 거기도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입을 진행하시면 못해도 몇만원 좀 많게는 7,8만원 이상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당연히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 항목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번 세일에서는 한 가지 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자세한 세일 항목 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로열티 리베이츠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70% 항목이 보이죠? 이건 뭐냐면 여기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베이스, 도리코, 웨이브랩, 그리고 여기엔 포함 안됐지만 뭐 누웬도 등등 이 스테인버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는 분들은 야 우리가 조금 너네들한테 더 특기를 줄게 70% 할인해줄 테니까 생각한 거 있으면 구입했어 이렇게 해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이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 내용은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굉장히 짧고 간단한데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바우처를 확인하시고 그 바우처를 통해서 구입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이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새 제품 구입 두 번째 크로스 그레이드 세 번째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리코 웨이브랩 앱솔루트 제품에 대한 간단 설명과 어떻게 구입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할인에서는 교육용 버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용 구입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이번 세일에서는 그냥 일반용 사는 게 교육용보다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교육용은 아예 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큐베이스 프로 13을 새 제품으로 풀버전으로 구입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나온 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큐베이스 13 50% 할인하고 어쩌저쩌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풀버전 구입하는 거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리다 보면 크로스 그레이드에 대한 항목 나오고요. 또 내리다 보면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에 대한 항목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 제품에 대해서만 설명 먼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눌러보시면 큐베이스 프로 13 해가지고 43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풀버전과 여기 밑에 크로스 그레이드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완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입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정보만 한번 살펴보시고 구입 자체는 바로 설명드릴 베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그거 미리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아니 나는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비싼 것 같아서 이거 구입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과 이제 숫자 버전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주된 개념과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 영상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 등급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가격이 세일까? 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네 베스트 서비스 닷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Current Deals라고 있는데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스테인버그 해가지고 50% 세일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큐베이스 프로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큐베이스 프로하고 가격이 262.25달러라고 나와있네요. 263달러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만원에서 3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공식 홈피 얼마였죠? 43만원. 그런데 여기서 구입하면 35, 6만원. 한 7만원, 8만원 정도가 더 저렴하죠.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번에는 국내에서도 세일하던데 그러면 국내 세일 가격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다 검색해보세요. 전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39만 5천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5, 6만원. 약간의 카드나 환전수수료 등등 한다고 해도 여기가 못해도 2, 3만원 정도는 더 저렴한 거죠.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국내 쇼핑몰, 베스트 서비스와 여기 가격 비교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구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크로스그레이드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큐베이스 크로스그레이드가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만 7천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까 베스트 서비스와 한번 봐볼게요. 네, 이 화면에서요. 크로스그레이드 있죠? 그리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164.71달러. 165달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 26만 7천원, 베스트 서비스사 22, 3만원. 그러니까 못해도 3, 4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크로스그레이드가 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쭉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타 회사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큐베이스도 한번 써봐. 싸게 줄게. 이런 일종의 프로모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유저로 딱 흡수하는 거. 어, 막상 써봤더니 큐베이스 괜찮네. 앞으로 계속 쭉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뭐 유명한 제품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엠프톤 라이브, 로직 있고, 프로툴 당연히 있고요. 밑에 보시면 소나, 리퍼, 애플스튜디오, 그 다음에 스튜디오원 등등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저가 많이 없는 그런 제품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정말 드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를 보시면은 여기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사 제품을 구입한 뭔가 캡쳐본 또는 뭔가 영수증 등등 이렇게 증빙할 수 있는 뭐라도 있으면은 얘네가 그걸 보고 오케이 이 가격이 줄게 라고 하고 완전히 증빙이 끝난 후에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딱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반 풀 버전을 사려고 했던 것보다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지만 크로스 그레이드로 구입할 수 있는 게 큐베이스 풀 버전을 제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만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작업하다 보면 타인과의 협업이나 아니면 본인 작업 자체가 좀 로직에 특화된 거 큐베이스에 특화된 거 이런 걸 분리해서 작업하거나 또는 저처럼 음악 교육이나 레슨이나 등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써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크로스 그레이드 정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새 제품과 크로스 그레이드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 벌써 설명 다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큐베이스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에 관련해서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부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업데이트 항목이 있고요. 여기 밑에 업그레이드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업데이트는 숫자가 낮은 거에서 상위 숫자로 올라가는 거고요. 업그레이드는 하위 등급, 엘레먼트나 아티스 등급에서 프로로 올라가는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프로에만 초점 맞췄으니까 다른 건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이 프로 눌러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그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나우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체크하신 후에 구입을 진행하셔야 되죠. 스테인버그 홈페이지에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게 레지스터가 잘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신 후에 구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맨 위에 업데이트 돼 있는데 큐베이스 프로 12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7만 4천 어쩌저쩌 요 정도 돼 있네요. 여기서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임포텐트 돼 있어가지고 스플라이스 등에서 구독 방식 그러니까 큐베이스에 그 비싼 거를 한 번에 목돈으로 사기 뭐하니까 월결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말립니다. 그것도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 주고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세일 가격을 전혀 영향받지 못하고 거의 한 7,80만 원 되는 돈을 그냥 매달로 해가지고 다 내고 쓰는 거나 다름없어서 저는 스플라이스에서 그렇게 구독 방식으로 쓰는 걸 완전 비추천하거든요. 어쨌든 이런데 스플라이스에서 이렇게 렌탈로 해가지고 큐베이스 프로 11을 쓰고 있는 분들은 이 업데이트가 전혀 해당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큐베이스 프로 11을 이미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 가격이고요. 그래도 50% 셀이라 보통 한 8,9만 원 하는데 더 내려왔어요. 조금 이득이죠. 그 다음 한 번 볼게요. 업데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옛날 버전들이죠. 싹 모여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득입니다. 14만 8천 원인데 큐베이스 11에서 올라가나. 큐베이스 4,5,6 이거 쓰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완전 이제 구닥다리 요즘 컴퓨터에서 돌아가지도 않을 그런 제품인데 요 잊고 있었는데 그 당시 레지스턴 해놨는데 전혀 요즘엔 안 쓰고 나 로직 쓰고 아니면 다른 프로틀 쓰고 해가지고 잊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큐베이스 프로 한번 써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테인버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 있네? 그러면은 이 가격으로 하면 기분상 야 돈 벌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옛날 거 쓰는 분들은요. 그런데 11 쓰는 분들은 약간 억울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래도 50% 세일이니까 그게 어디냐 하고는 업데이트 진행하시면 되겠죠. 요 가격 잘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눌러보면요. 아티스트 등급에서 프로로 올라가는 겁니다. 숫자는 13,13 똑같죠?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가장 최신 버전 쓰고 있었는데 프로로 올라갔는데 가격을 보아하니 조금 억울해요. 아니 내가 좀 저렴하게 살려고 아티스트 샀는데 프로로 올라가야지 업그레이드 하는데 아니 이럴 거면 아티스트 세일가랑 이거 보태면은 그냥 큐베이스 프로 세일할 때 사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아티스트 사실 분들 정말 어쩔 수 있으면 아티스트 사겠지만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모으셨다가 다음 세일에 프로 사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추천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면 아티스트 샀다가 오랫동안 묵혀놓을 거면 버티고 버티고 인내하고 인내해서 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아씨 남들 프로 쓰면서 이 기능 쓰고 정기능 쓰고 뭐야 아티스트엔 이 기능이 없다고? 괜히 기분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모아서 프로 사시기를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티스트 썼다면 일단 그거 잘 활용하시고 요거는 약간 기다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가격입니다. 솔직히 그 밑에 거 요것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눌러볼게요. 큐베이스 아티스트 이건 12에서 13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올랐어요 이거는. 숫자 하나 차이 때문에. 아니 이거는 또 기분이 억울해요. 아니 이 가격 주고 내가 아티스트 한 가격과 보태면은 프로 하나 사는 가격 아니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요것도 아 안돼 참을 수 없어 버텨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가격입니다. 이거 뭐 본인 상황이나 뭔가 이런 가격적인 어떤 그런 거는 느끼기 나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리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요거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항목이에요. 눌러볼게요. 아티스트 11부터 아티스트 6까지 있어요. 요렇게 가지고 있다. 어디선가 언젠가 구입은 했는데 거의 쓰지 않고 묵혀뒀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가격에 올라갈 만한 가격이죠. 어 이 가격 뭐야? 그러니까 바로 가격이 12에서 13 올라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2에서 13 올라가는데 많이 억울하죠. 이거 조금 아 서운해요 이거.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면 와 똑같은 가격에 내가 프로 13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아 돈 버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더구나 50% 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런 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두 항목 있죠? 요건 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가격이 이미 아까 새거 가격 기억나시나요? 이맘때쯤 되면 좀 잊어버렸을 텐데 베스트 서비스 사에서 큐베이스 프로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26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6만원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37만원 이미 넘었죠. 업그레이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새 제품 사면 되지. 이게 더 비싼데. 그래서 요 두 개는 아예 고려대상에 넣지도 마시고요. 때에 따라서 AI나 엘리 같은 경우는 무료로 어디선가 하드웨어 제품을 받으면 번들로 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업그레이드 할 때 뭔가 혜택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50% 할인 행사에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실 이유가 없고 그냥 새 제품 구입하시면 됩니다. 새 제품 구입이 50% 세일하는 바람에 더 저렴해졌어요. 교육용보다도 당연히 더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고려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세요. 엘레먼트. 이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여기 같이 묶여있네.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료로 껴주는 번들이고 이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혹시라도 이걸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게 뭐야 이거. 그냥 내가 프로를 사면 되는 거잖아. 업그레이드 2점도 없는데 이걸 내가 뭐라고 사서 가지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엘레먼트는 제발 구입하면 여러분들 마음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또 말씀드렸고요. 이 밑에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아예 이제 안 보고 내려갈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새 제품 구입, 크로스 그레이드,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까지 설명드렸고요. 교육용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 다른 세 가지 제품 남아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이 부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도리코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눌러볼게요. 도리코는 뭐냐면 악보를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보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표현하죠. 대표적으로 피날레, 그 다음 시벨리우스 이 두 개가 거의 양대산맥금이에요. 그런데 도리코는 후속 주자임에도 큐베이스나 스테인버그 인지도를 등에 업고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보를 그릴 일이 많은 분들, 피아노 연주자분들 아니면 풀스코어 같은 거 그리는 분들은 도리코 같은 제품이 있으면 아주 유용한데요. 특히 어떤 분들에게 더 유용하냐면 큐베이스를 메인 프로그램에 쓰는 분들이 이 도리코와 연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큐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미디 찍고 이런저런 작업하는 것들을 도리코에서 정말 괜찮은 악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큐베이스 내에도 악보 그림이 있거든요. 스코어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죠. 그런 거를 완전히 보완하고도 남는 제품이 바로 도리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엘레먼츠는 그냥 체험판 수준이니까 프로 등급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같이 50% 세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악보를 그릴 일이 정말 많은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구입하시면 좋겠죠. 시벨리우스라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굉장히 쓸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무료 제품으로 뮤즈스코라고 있어요. 저는 사실 뮤즈스코어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데 뮤즈스코가 되게 무료임에도 좋은 기능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간단한 악보 그리는데 저는 초점을 맞춰서 쓰고 있고 도리코어 프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정말 고급 기능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큐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되고 아니 나는 스테인버그 제품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서 구입하시면 손해고요. 아까 잠깐 봤던 베스트 서비스사에서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 화면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 보시면 도리코어 프로가 있죠. 파이브예요. 지금 현재는 보면은 256.73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약 34,5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3만원보다는 한 7,8만원 저렴하죠. 그러므로 도리코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여기 베스트 서비스사 들어가셔서 구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밑에 링크 정리해서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웨이브랩도 한번 볼게요. 네 다시 이렇게 돌아왔고요. 웨이브랩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웨이브랩이고요. 현재 최신 버전은 12버전입니다. 웨이브랩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마스터링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오래전에는 웨이브랩이 그냥 오디오 에디팅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래전에 사운드4G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쿨에디트 이런 거. 그런데 DAW 프로그램들의 오디오 기능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따로 쓸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각자의 프로그램들이 사장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웨이브랩은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마스터링 전용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좋은 기능들을 엄청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스터링 전용 작업을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50% 세일가가 37만 천원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공식 홈페이지보단 베스트 서비스사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한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열티 리베이트, 그러니까 스테인버그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구입 방법은 다음 영상에 설명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대상이 아닌 분들은 베스트 서비스사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면 베스트 서비스사에서는 지금 보시면 웨이브랩 프로 해가지고 222.9달러, 그러니까 230달러라고 생각하면요. 31, 2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37만원인 것보다 한 5, 6만원 이 정도는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마스터링 이거는 스튜디오 가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마스터링을 전부 이 웨이브랩을 사용해서 ITV 방식, 그러니까 인더박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제가 개인 작업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앨범도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나 후배들이나 주변 지인들 이런 작업들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아주 쓸만합니다. 큐베이스나 로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DAW 환경에서 그냥 간단하게 음압 올리고 뭐 이런 마스터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거 하나 구입해가지고 쓰시면 좀 더 전문적인 마스터링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DDP 파일,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라고 해서 유통사나 프레싱 업체 같은 데 보내는 그런 파일들도 작업할 수 있고 마스터링에 특화된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큐베이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웨이브랩을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 이참에 마스터링도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작업해보고 싶어. 내 환경에서. 그런 분들은 이번에 구입하시기에 아주 좋은 찬스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앱솔루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앱솔루트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신이 6고요. 앱솔루트는 쉽게 생각하면 NI 사의 컴플리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인버그 사에서 출시한 가산악기들의 총 모음집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이 가격으로 나온 거는 이것만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랑도 비교해보긴 했는데 가격 보시면 원래 가격이 이렇게죠. 반값 되면 50% 할인하면 이 가격이 아닌데 지금 70% 된 가격으로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로그인을 한번 했더니 뭔가 그 기록이 남았는지 이렇게 가격이 표시되더라고요. 특이하게. 이거는 마찬가지로 로열티 리베이트니까 스테인버거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처음이다 그러면 50% 세일밖에 안 되는데 나 스테인버거 제품 써본 적도 없고 이것도 잘 모른데 그런 분들이 이거 구입할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큐베이스를 그래도 좀 써봐서 할리온 소닉도 좀 써보고 뭐 이것저것 써봤다라는 분들이 구입할 가능성도 크겠죠. 그런데 이게 뭐가 포함된 건데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살짝 드릴게요. 참고로 이 업데이트나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크로스그레이드나 업데이트는 뭐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풀 버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인스트루먼트를 보시면 앱솔루트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뭔가 세일한다고 말 나와 있고요. 가격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여러분들이 보는 가격과 좀 다르게 표기될 수 있다는 거 미리 참고해 주세요. 저는 희한하게 70% 된 가격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내려보면요. 이렇게 설명 나와 있는데 130기가나 돼요. 아주 총 모음지니까 엄청나죠 용량이. 그리고 75개의 프리사이즈 어쩌저쩌고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새로 들어간 게 할리온 7이랑 이게 이제 버전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디사이즈가 또 추가됐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려보면 할리온 7이 있고요. 할리온 소닉이라고 큐베이스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약간 맛보기용 가상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원도 조금 있고 프리셋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풀 버전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게 샘플러인데요. 일종의 컨탁에 거의 뭐 이제 비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디팅 기능이나 이런 게 음원도 굉장히 방대한 음원도 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신디사이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패드샵이나 레트로로 이런 것도 무료 제공하는 거는 아주 맛보기용으로 음원이랑 이런 게 조금 한정적으로 제공되고 여기는 다 풀 버전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7개가 더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브라스, 오르간, 피아노 이렇게 있고요. 뭐 EP랑 리얼 피아노들이 있고 드럼앤 퍼커션 계열들이 있고요. 기타, 그 다음 베이스 그리고 영상음악이나 영화음악 같은데 쓸 만한 뭔가 오케스트라 또는 패드성 사운드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콰이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70% 되면 이 가격이고요. 50% 되면은 한 30명만 되겠죠. 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130기가나 되는 걸 구입해가지고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컴플릭스처럼 그냥 가상학기 고민 없이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스트 서비스에서 이 가격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70% 할인된 가격보단 비싸요. 그러니까 7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아까 거기가 더 싸고요. 만약에 반값이다. 그런데 구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기 베스트 서비스에서 구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큐베이스 할인 소식 전하면서 스테인버그에서 함께 세일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베스트 서비스에서 구입하는 이 가격은 환율 때문에 언제든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미리 참고해 주시고 세일 기간은 9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는 솔직히 넉넉하지만 가격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 지난 세일도 보니까 일정 수량이 판매되고 나면 가격이 살짝 오를 때도 있더라고요. 구입을 이미 고려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공식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일에 한정된 수량이 판매되고 나면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가는 세일가에 구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024년 8회에서 9월 걸친 전례 없는 50% 세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로열티 리베이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즈기였습니다.